몸을 완벽하게 던져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왼쪽 측면에서 아놈마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만의 꼴을 노려봅니다 앞에 박은선을 두고 있는데요 크로스 끝났습니다! 들어갑니다! 따라가는 득점! 그리고 그 주인공 전반기 베스트 꼴을 기록했었던 김지은입니다 김지은이 오늘 드디어 득점을 또 만들어내네요 아놈마의 크로스를 한 차례 놓친 적이 있는 김지은 하지만 이번엔 아놈마의 패스를 받아서 시즌 5호 득점 팀 내 최대 득점자가 됩니다 아놈마도 오늘 정말 열심히 경기를 뛰었는데 드디어 어시스트로 보답을 받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아놈마의 왼발 크리오 김지은의 원터치 깔끔한 마무리 사실 오늘 아놈마가 공격진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작업을 많이 해줬거든요 아놈마가 공을 계속 받고 김지은이라든지 김진영을 활용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드디어 성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김지은이 세리머니를 하려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급하게 공격